22과 무단횡단을 하면 안 돼요. 대화 1 차가 안 와요. 빨리 건너가요. 차가 안 와요. 빨리 건너가요.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.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. 차도 없는데 뭐 어때요? 차도 없는데 뭐 어때요? 얼마 전에 제 친구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쳤어요. 정말요? 저기 횡단보도가 있어요. 빨리 가요. 투안 씨도 앞으로 조심하세요. 저기 횡단보도가 있어요. 빨리 가요. 투안 씨도 앞으로 조심하세요. 저기 횡단보도가 있어요. 빨리 가요. 대화 1 차가 안 와요. 빨리 건너가요.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. 차도 없는데 뭐 어때요? 얼마 전에 제 친구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쳤어요. 정말요? 정말요? 저는 무단횡단 금지 표지판이 있어도 그냥 길을 건너면 안 돼요. 투안 씨도 앞으로 조심하세요. 저기 횡단보도가 있어요. 빨리 가요. 대화 2 리안 씨,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. 리안 씨,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.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?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?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? 네, 버스 정류장은 금연 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돼요. 네, 버스 정류장은 금연 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돼요. 아, 그래요? 몰랐어요. 리안 씨, 저 때문에 5만 원 벌었으니까 밥 사세요. 리안 씨, 저 때문에 5만 원 벌었으니까 밥 사세요. 에이, 왜 그래요? 에이, 왜 그래요? 에이, 왜 그래요? 대화 2 리안 씨,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.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? 네, 버스 정류장은 금연 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돼요. 아, 그래요? 몰랐어요. 리안 씨, 저 때문에 5만 원 벌었으니까 밥 사세요. 에이, 왜 그래요? 2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1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.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. 2.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. 3.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. 4.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. 1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.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. 2.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. 3.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. 4.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.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.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. 2.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3.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. 4. 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. 4.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. 4.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.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.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. 2.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3.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. 4.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.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. 침을 뱉고 있습니다. 2.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. 3. 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. 4.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.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. 침을 뱉고 있습니다. 2.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. 3. 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. 4.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.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. 저희 고려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5. 편안한 관람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, 극장 안에서는 물은 마실 수 있지만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. 그리고 공연 중에는 사진 촬영 금지니까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. 5.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5.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. 그럼,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5. 편안한 관람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, 극장 안에서는 물은 마실 수 있지만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. 그리고 공연 중에는 사진 촬영 금지니까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,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. 그럼,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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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